아무것도 없었다고! 어? 현지네? 하... 보고 싶다. 오빠... 제 노트북이 이상해요. 오빠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. 우와! 대박! 오케이. 현지야, 기다려라. 오빠 간다. 오빠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. 어. 안녕? 그래. 널 진심으로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. 나랑 사귈래? 좋아요. 오빠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. 뭐야? 간다? 아이씨... 아, 이거? 그냥 이거 윈도우 정품 인증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야? 윈도우 그거 인터넷에서 대충 사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? 어? 윈도우 그거 인터넷에서 대충 사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? 윈도우 그거 인터넷에서 대충 사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? 물론! 정품보다 훨씬 싼 금액을 살 수 있지만! 불법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꼭! 정품으로 사서! 이용하세요. 어디가? 잠깐만 엘리베이터가... 엘리베이터가 어딨어, 여기? 오, 됐다, 됐다. 할게요. 네. 왜? 야! 윈도우 왜 저래? 거얼봐서 그래. 잘도 못생긴 거 아닌 거 같아. 네. 네. 네.